나한테 뭘 했어? 말며 왜요? 했지. 근데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됐던 거지? 오스카는 알지만 난 곽체리는 아니다. 했어야지. 그럼 이렇게까지 엮일 필요 없었잖아. 하, 이런 또라이. 그래. 나 또라이 맞는 게 바로 너라니까? 근데 넌 멀쩡하게 밥 먹고 액션스쿨 가고 오스카 만나고 네 일상 하나도 흔들리는 게 없는데 심플하던 내 일상은 뒤집...